1심전의 진시방 3세 1체체붐 1심전의 진시방 3세 1체체붐 1심전의 진시방 3세 1체체붐 1심전의 진시방 3세 1체체붐 2심전의 진시방 3세 나무 본사 석하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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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심심이묘법 무상심심이묘 백천망검난조 백천망검난조 악은 뭉견득수지 악은 뭉견득수지 원해 요리 진실이 원해 요리 진실이 밥먹으니 수시장 단내 너로 고춧馬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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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왕도설천하락천왕사천 대범천왕광음천 변정천왕광과천 대자제왕물과 호얀문수대무살법폐공덕흥강당 금강장극흥강의 광현당그수미당 대덕성문사리자 구별 비구해각등우바세장우바이선재동자 불가설선재동자선지식문수다리체질 더군해온선주승미가해탈려해당유사비목구사선승열바라자인 성견자제주동자 부조급하명지사 법복회장협보안 무렴조강태광왕부동우바 변행해 우바라 화장자인 바시라선모상승 파수밀비실지라도사잉 환자제전자정신 대천안주주지신바산바현주야신보덕정광주야신비목관철중생신 보구중생조덕신 적점매주야신 수호일체주야신비무소화주야신대원정진역구오며 주동은 망구바녀마야부인천주광변우동자중래 편승전고해탈장불장자무승군체 적정화문자득생동자이덕녀 미룩고살문수등부연부설미진중어차법행진 상수로자나불어련화장세계조화장험대법류원시방허공제세계역구역시상철법 역구의 세조명여래상보연산매세계상화장세계노사나 여래명호사성계광명각후문명품정행현수수미정수미정상계찬품 보살 십주부명팔신공성명법품 불승야마천궁포야마천궁개찬품 시백무연무진장불승도설청공폼도설청공개천분 시배양구십집집집정싯동싯인품화승립품여수량 보살율차 불불사여래십신상해품여래수호공덕품부연행과 여래추리재반부위법시오의신망계성경삼식구품망교 풍성차경신수지저발심시변정관자여시국토의신명비로전화볼법성 풍성원룡무위상제법품동벌레정무명무상절일체중지소지비여경진성신신신긍미묘 불수자성수연성일중일체다중일중일체다중일 풍성조인굴전당격별초과의심심연정과 생사열반성공화 이사명연후분절싯불보연대인교안흥인행삼재중분출려의 부사위후보익생만호 중생수기되시고 행자분제와 심망상필부등부연성교차교의 기가수분특자량이 따란히 부진보장은 벗개질고 풍자실제중도가 한국의 부동형이불 오늘 대방공물화음경강설 제46권 저만식을 간단히 봉행하고 본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품이름이 불부사이버품입니다 불부사이버품 1이 있고 2가 있고 해서 이건 첫 일권째입니다 불교 diving기 불부사이버품 1으로 불부사이버품 5살 천인사이시 불가사의 하여라 불세전이시여 아무리 불가사의 하다 한들 어찌 그 공덕을 찬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사의 하여라 불가사의 하여라 오직 불가사의 할 뿐입니다 여기에 이제 열애 은공정변지에서 부처님 시포를 쭉 나열했습니다마는 불가사의한 실체는 결국 우리가 불가사의 하다고 읊조리는 우리들 자신 모든 것을 다 감지하고 느끼고 보고 듣고 알고 하는 이 사실 너무나도 명백한 이 뚜렷한 이 사실 이것만이 사실 불가사의 합니다 이건 정말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 입니다 오늘부터 만 3년이면 이제 강설책 여러분들에게 공양 올리는 매달 한 권씩 공양 올리는 일이 이달부터 만 3년이면 이제 끝나게 되겠네요 3년까지는 잘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우리 강의 진도도 상당히 많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수경전연구회가 발족된 지가 만 10년이 됐어요 2008년에 시작을 했는데 여기 저 염화실지 첫 페이지에 보면 문수경전연구회 연혁이라고 해가지고 1월 7일날 보파경을 시작해서 마쳤고 2009년 5월 11일날 임재록을 시작해서 마쳤고 그 다음에 황암경은 2010년 3월 1일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맨 처음 보파경 첫 시간부터 혹시 오신 분 있어요 이 자리에 스님이 왔어요 또 저기 그 스님이 왔고 여기 오늘 그 스님이 빠졌네 그보다 더 먼저 나하고 강의에 인연된 스님이 또 있는데 성엽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오늘 안 오셨네 천안에 있는 스님 그 스님들 공부 모임이 서울의 대성암 미타사 대성암 거기에서 이제 모임이 결성이 되어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공부를 하다가 부산에서 내가 거기 가서 임재록을 강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아는 스님들이 부산에서 이제 공부하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시작한 지가 벌써 만 10년이 됐어요 처음에 이제 그때 거기서 입성을 보시던 지장스님 그 스님이 이제 여기서도 입성을 보고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일스님 참 그 요즘 뭐 병고 때문에 고생하신다는데 그 스님이 또 입성을 그렇게 몇 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오스님이 이제 맡아서 이제 이렇게 아주 무난하게 이렇게 어느 동안 어느새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만 10년이 스님들이 그 뭐 사람들이 들어 이제 바뀌기도 하고 하긴 했지만은 아무튼 10년 세월을 이렇게 이 정도 숫자가 꾸준히 이렇게 시종일관 숫자를 채워서 이렇게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참 이게 희유한 일이에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희유한 일이에요. 강원 4년 동안 공부해도 계속 사람들도 바뀌고 그게 또 이제 들썩날수 공부도 늘 들썩날수하고 이제 그런데 참으로 지금 뭐 말세가 되고 세상이 하도 이렇게 변화무상해서 그 스님들의 그 어떤 수행이라든지 그 어떤 공부하는 그런 정신 내지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이 참 어려운데 그래도 여긴 정말 희유한 그런 일로 무슨 자격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주지 나가는데 고가 점수가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순수한 그런 신심으로 공부하겠다고 하는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냥 이렇게 와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와서 공부하는데 정말 이건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희유한 일이기도 하고 첫째 내가 여러 스님들에게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경전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표현을 적절하게 현대에 맞게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그저 전학개나 그 생각 하나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 소임자들이 혹 이제 다른 내가 뭐 하도 오랜 세월 이렇게 절집안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의 강원이든지 선방이든지 아니면 뭐 친목단체가 됐든지 무슨 뭐 그런 그 어떤 모임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성속을 많으면 하고 그런데 그 소임자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단체가 깨지기가 일수고 그 단체가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가 일수인데 처음에 그 지장스님도 정말 순수하게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소임을 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분도 병이 좀 나서 거기서 광주에서 여기까지 당했거든요 또 그랬고 그 다음에 정예수님도 참 아주 선량하고 능력도 있는 스님인데 그 스님은 뭐 직지사 교무, 혜인사 교무, 송광사 교무 뭐 전국 사찰, 큰 사찰 교무는 곳곳에서 이제 불려다니면서 맡아서 소임을 볼 정도로 그렇게 인기 있는 좋은 스님인데 몸이 좀 불편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 경호스님이 그 후에 맡아서 상당한 오랜 세월 지금 하고 있는데 당신이 유능해서 뭐 딴 데 일도 많고 신경 쓸 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안 빠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제일 고맙게 생각한 것은 일을 만들질 않아 일을 만들질 않아 절대 일 안 만들고 그대로 현상 유지만 해나가는데 그저 물러리듯이 그냥 흘러가는 거 그게 너무 정말 우리 공부하는데 지장 없이 마장장애 없이 무사하게 쭉 이렇게 물러리듯이 흘러가도록만 그냥 두는 거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소임 사는 사람들은 보면 뭘 일을 만들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고 그거 잘하려고 하다 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모임마다 늘 그런 것들이 다 있게 말입니다 어느 모임을 막론하고 우리는 순수하게 공부하는 모임이고 해서 참 불보살의 가오지 묘력으로 정말 이렇게 공부하는데 아무 그런 티가 없이 마장장애 없이 그렇게 이렇게 굴러가게 돼서 10년을 만 10년을 맞은 이 마당에 내가 돌이켜보니까 참 여러 소임자들의 어떤 고마움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뭐 변함없이 그대로 이대로만 나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부는 역시 10회항품 제29건입니다 대방농물환경 제29건 275쪽 10회항품 제25지 7 해가지고 11건 반인데 7건째죠 지금까지 6회항이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제6수순견고 1체선근회항이라고 상당한 긴 시간을 하나의 회항만 가지고 10가지 회항 중에서 하나의 회항만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고 오늘은 제7등수순 1체중생회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체중생에게 평등하게 수순한 회항 그런 뜻이에요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비희사할 때 사무량생 4가지 하얀없는 마음을 가지고 중생을 대한다 하는 것인데 그중에 사 평등하게 본다 평등하게 대한다 차별을 버린다는 뜻이죠 차별과 분별심을 버리는 평등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자비희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평등하게 일체중생을 수순한다 하는 것 이것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비희사 중에 사의 정신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적집일체성근이라 그랬어요 첫 제목이 일체성근을 쌓아서 모은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 가지 성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불자야 무엇이 보살 마살의 등수순 일체중생 회항인가 일체중생을 평등하게 수순하는 회항인가 평등하게 수순하기 참 어려운 주문입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분별하고 차별하고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벌써 저울질하고 따지고 상대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상대가 말하는 데 따라서 행동하는 데 따라서 나에게 대하는 데 따라서 온갖 그런 정보를 다 총동원해서 순식간에 컴퓨터로 쫙 뽑아내죠 저 사람은 얼마짜리 저 사람은 어떤 인격 이걸 쫙 하니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빠른 속도로 우리가 산출해 내가지고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주문하기를 평등하게 수순해라 자비휘사 차별과 분별을 버리고 평등하게 대하라 이런 주문을 우리에게 한 것입니다 불자야 이 보살 마살이 수소 적집 일체선근 하나니 일체선근을 적집한 바를 따르나니 소위 소선근, 아주 작은 선근, 큰 선근, 넓은 선근, 많은 선근, 한량 없는 선근, 가지가지 선근, 그 다음에 미진수 미진수와 같은 많은 선근, 또 아성제와 같이 많은 선근, 무변제, 변제가 없는 많은 선근, 불가사의, 불가사 생각할 수 없는 선근, 불가량, 헤아릴 수 없는 선근, 불경계 선근, 부처님의 경계에 준하는 그런 선근, 그 다음에 법경계 선근, 법의 경계에 준하는 그런 선근, 그 다음에 승경계 선근, 스님의 경계에 준하는 그런 선근과 선지식 경계 선근과 역시 선지식 불법성 선지식, 그 다음에 일체중생 경계 선근, 일체중생을 제도하려면 일체중생의 경계에 준하는 그런 선근도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방편 선교 선근, 우리가 선근을 닿을 때 거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방편 선교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 다음에 수제 선, 심경계 선근 그랬어요. 모든 선을 닿는 마음 경계의 선근, 또 내 경계 선근, 외경계 선근, 안팎의 모든 경계에 맞는 선근 그런 것입니다. 무변조도법 경계 선근 그랬어요. 가위 없는 법을 도로를 돕는 그런 법의 경계 선근과 근수일체 사 선근, 여기 또 사가 나오죠. 일체 사를 부지런히 닦는 선근, 분별하고 차별을 버리고 평등하게 중생을 대하는 그런 선근과 입성지 구경 지정계 선근 그랬어요. 아주 훌륭한 뜻을 세워서, 훌륭한 뜻을 세워서 구경의 청정한 기회를 가지는 그런 선근과 일체 사의 무불수, 가민, 선근 그랬어요. 또 일체 모든 것을 버리는, 여기 이제 등수순 일체 중생했기 때문에 사가 자주 나옵니다. 등이라는 말과 같죠, 사실은. 뜻은 같습니다. 평등할 등자나 벌일사자나. 벌일사라고 하는 것은 차별을 버린다. 그래서 속뜻은 평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 사의 모든 것을, 일체 차별을 버림에 있어서 무불수, 받아들이지 않음이 없는 가민 선근, 참고 견디는 선근. 참 뜻밖에도 환경의 가민, 이 가민이라는 것에 사바세계를 번역하면 가민세계라고 그러는데 참 자주 나오죠. 견디고 참는 그런 선근과 그 다음에 상정진하야 심 못해 선근. 항상 정진을 부지런히 해서 마음의 태보가 없는 그런 선근과 큰 방편으로 무량삼례에 들어가는 선근과 또 지혜로서 선관찰 선근과 잘 관찰하는, 지혜로서 잘 관찰하는 그런 선근과 일체 중생 심행 차별을 아는 선근과 이거 참 중요하죠. 일체 중생들의 심행 차별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것이 전부 일체 중생 심행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같은 환경에서 위치하는 선근과 상통 안정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